1.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요한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은 연중 제5주일 주일미사입니다 미사 중에 연미사로 이성재 마리아, 송요헌 사도요한, 조명래, 장인숙 남더보 요셉, 김화주 헬레나, 박찬호 바오로 김동진 베드로, 김만식 그리고 낙태하기 영혼과 모든 영혼들 그리고 생미사로 정대인 바오로, 최춘실 리디아, 정종혁 네오 박영숙, 정혜리, 정해나 정복순 마리아, 정진 바오로 가정 하남주 리오바 가정 임태우 베르타와 가정 최은경 수산나와 가정 양성광 안드레아 가정 강길준 안셀모 수사와 강로사 영육관의 건강 강지현 성가정 축복을 위해 강선순 세실리아 가정 강명숙 리디아 가정 강명수 신디캐슬 가정 조두선 안드레아 가정 정우나 세실리아와 가정 임경아 수산나 김강중 세례자 요한의 가정 이해전 크리스티나와 강미심 프란치스카 가정 유기복의 케유와 조종덕 안토니오 케유 김영진 소피아와 손정녀 아가다 가정 김윤 라파엘과 박은진과 아기 최병희 아네스 이정숙 막달레나 가정 신윤건 패트릭 페유와 임정 수산나 김민진 비옥 백두진 요셉 강덕형 요한 보스코 나홍내 율리안나 김철신 알벨토의 치유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순교복자순요회 한국순교복자빨마순요회 수녀님들과 외부회 후원회원의 가족들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모든 형제들과 성소후원회 회원님들 제3회 회원님들 평생회원님들 은인들과 봉사자들 가정 특별히 성안드레아 병원 형제들과 직원들과 환자분들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과 이 미사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하느님의 위로와 축복을 청하며 이 미사를 공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구해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찾을 물을 소비하여 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바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동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오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린아이다 찬미아나이다 주님을 흥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그 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이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었고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유로이 지켜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아멘 욕규의 말씀입니다 욕이 말하였다 인생은 땅에서 구욕이오 그 나날은 남풀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조 삭을 고대하는 품파리꾼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나의 나날은 배틀의 복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을 뿐이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일을 고쳐주신다 찬미하여라 주님의 마음이 부서진 일을 고쳐주신다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일을 고쳐주신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일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낱낱이 그 이름 지어주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일을 고쳐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에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일을 일으키시고 악인은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일을 고쳐주신다 사도 바울의 코린터에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또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후금입니다 주님 영원을 받을 수 없어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폐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된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골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각가지 질병을 안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울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에 걱정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 1독서에서는 욕기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에 탄식하는 욕의 울부짖음이 너무도 마음에 사모칩니다 욕기의 핵심 내용은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악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바탕 안에서 역으로 무제한 의인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욕이라는 의인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 중에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지난 1년을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욕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삶이 무너져 버렸고 끝도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게 되었기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어낸 욕은 결국 다시금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더 잘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절망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백고금에서는 또한 시몬의 장모가 등장합니다 시온의 장모는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왜 열병으로 누워 있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사위인 시몬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먼저 뽑으셨습니다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오늘 보금에서 시몬의 장모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시몬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사위가 가족까지 버려두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니 장모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가 치밀어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열불이 나고 기가 찼겠죠 시몬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표현은 곧 그의 생업을 버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인과 자식들까지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자신의 딸과 손주들의 고생은 불을 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장모가 열병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쓰러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마음의 상처로 쓰러지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의지는 사라지고 온갖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고 미움만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굳게 닫혀 다쳐 어떠한 위로의 말도 마다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 당신의 능력으로 직접 시몬의 집에 가지 않았어도 병을 고쳐줄 수 있었지만 몸소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손수 손을 잡아주고 장모를 일으켜 세우셔서 장모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가시어 손을 잡아주셨죠 어떠한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순간 장모의 돌처럼 굳은 마음이 풀리면서 열병이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써 온전한 위로를 전했고 그것으로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위로만이 위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신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모습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힘들어 지치게 되면 마음이 굳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집니다 결국 나의 화가 다른 사람에게 열병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의 마음으로 하느님께 위탁하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에게 손을 내밀어 치유하신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어둠이 판치는 세상 같지만 어둠의 움직임이 숨어있던 착한 선을 움직이게 했던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을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서로를 위로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며 함께 견디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굳은 마음을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 내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과 잘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하는 길입니다 모두가 한 주 행복하시고 은총 가득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해 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해 믿나이다 그 외아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에 대한 대안하시고 권시어 빌라도 통찰되서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목박혀 돌아가시고 멈추셨으며 저생에 인하시어 산과 내 주민들 가운데서 소환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원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선이와 주군이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부팬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다까지 질병을 안는 이들을 고쳐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정성을 다하여 아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언제나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했으며 주님의 말씀과 업적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주님 세계의 모든 지도자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세계 평화를 해치는 악을 없애고 성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태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부부의 사랑으로 임신된 태아들은 모두 주님의 귀한 선물이오니 저희 가정과 사회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하시고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모자복음법 낙대 허용 조항이 하루빨리 삭제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수도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저희 수도의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겸손과 배로로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유로우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의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등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등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합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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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자니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부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의장된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품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호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아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당신의 관광을 맞춰주신 성심을 그지 당신이 남에게 응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당신은 당신은 당신에게 사랑하는 것 당신과 당신을 사랑하는 것 자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의 악장석에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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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